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레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주 번지 소식이 나왔어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봄이 다가왔고 경쟁의 기운이 공기에 가득합니다. 제2회 수호자 대회가 4월 20일에 개최됩니다. 진천적인 경쟁의 장에서 각 직업 서로 맞서 자신들의 전투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이벤트 팀에가 돌아옵니다. 작년 타이터니커 이벤트 내내 전장을 압도했었죠? 과연 워럭과 헌터들이 반응하여 무지마직한 펀치 기기들로부터 왕좌를 뺏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오늘 펀치 소식에서는 올해 이벤트의 변경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저희는 전체 점수 집계 방법에 관한 수많은 핏백을 받았습니다. 각 직업의 인원수에 따라 직업별 점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헌터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헌터 유저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었죠? 올해부터는 점수의 형상을 주는 초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점수는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처음 시작할 땐 말이죠. 올해의 점수 집계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메달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 1점, 은 2점, 금 5점, 백금 15점. 각 직업별 인원수도 고려해야 하므로 올해부터는 매일 3등을 기록한 직업에게만 10%의 점수 보너스가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작년 데이터 및 연까지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점수 집계 방법을 실험해본 결과 이벤트 내내 모든 직업의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적인 수호자 대회의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헌터 유저들이 가장 많은 만큼 헌터가 초반 분위기를 장악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보너스가 쌓이면 금방 따라잡히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수호자 대회 플레이리스트 올해 이벤트에 새롭게 추가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수호자 대회 공격전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일반 성공된 공격전 플레이리스트와 다르지 않지만 같은 직업끼리 활약팀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자별을 둡니다. 자신과 동일한 직업의 플레이어가 생선한 월기관을 수집할 시 추가 월기관을 획득할 확률이 생긴 월기관 수집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적용할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조정옵션 이 새로운 플레이리스트에는 전날의 직업순비에 따라 게임 내의 조정옵션이 적용됩니다. 금, 은, 동, 순비에 따라 각 직업별로 조정옵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 생명률력, 보호막,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물리 무기로 준 피해가 증가합니다. 은, 근접 능력이 더 빨리 충전됩니다. 수호자가 주는 원수 피해가 증가합니다. 충화기, 탄약, 획득량이 증가합니다. 동, 수류탄 계열 기술의 피해량이 재충전 속도가 증가합니다. 수호자가 주는 원수 피해가 증가합니다. 선두를 차지한 직업에게는 도전 요소를 더해주는 페널티 조정 옵션이 적용됩니다. 금순위 직업에게는 2개, 은순위 직업에게는 1개의 조정 옵션이 적용됩니다. 해당 조정 옵션이 자신의 직업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 여기 보여드릴게요. 은순위 직업에게는 자신의 직업보다 바로 아래인 동순위 직업의 조정 옵션이 적용됩니다. 금순위 직업에게는 인순위와 동순위 직업의 조정 옵션이 둘 다 적용됩니다. 월기관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로써 각 직업의 손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활동을 마려하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호자 대회 공격전 플레이리스트의 목적입니다. 메달 상자 이바에게서 받은 메달 상자를 사용해서 메달을 수집하여 탑에 위치한 단상에 판합할 수 있습니다. 상자가 메달로 꽉 차게 되면 추가로 획득할 메달을 사려줘 버려니 신속히 판합해야 합니다. 메달을 판합하며 판합한 메달 종류에 따라 이벤트 패키지를 획득할 확률이 생깁니다. 경쟁자 카드 경쟁자 카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요소로 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바에게서 월기관을 판합하여 도전자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환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격전 실현의 장, 겜빗에서 주어진 목표를 완유를 하며 금메달을 증전합니다. 방원전, 생전, 시험에서 완용해야 하는 목표를 가진 특별 백금 경쟁자 카드도 있습니다. 이는 백금 메달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백금 카드를 완유할 경우 올스타 지교를 보유받으며 다음 단상 시상식 때 특별 보상을 지급합니다. 올스타 지교를 주말 내내 간직하고 싶다면 토요일 1일 초기화 전까지 백금 경쟁자 카드를 완유해야 합니다. 단상 시상식 매주 주말 10위는 특별 시상식에서는 해당 주의 여러분의 직업에 차치한 순위에 따라 탈에게 적용된 직업 아이템의 후광을 뽐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3위는 동 후광을 받습니다. 2위는 은 후광을 받습니다. 1위는 금 후광을 받습니다. 올스타는 백금 후광을 받습니다. 최종 우승 직업을 축하하는 특별 주말 필막식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탑에서 진행된 예정입니다.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자식을 읽고 싶으시면 영상 밑에 이번주 먼지 소식 링크를 놓았습니다. 거기 보상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3위는 날씨였습니다. 2위는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